27일 오전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김수미의 발인이 엄수됐다. 유족과 친직, 지인들이 모여 고인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인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수많은 역할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떠람은 단순한 배우의 상실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박은수는 한평생을 다 바쳐 배우로 살다간 선배님의 삶의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움이었다 해도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 라며 더 이상 그 따뜻한 목소리와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에서야 좀 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김용건 또한 선배님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소매를 부여잡고 차마 놓지 못하는 이별의 아픔에서 한없이 애통하고 있다라며 전환일기 통해서 오랫동안 50년 동안 가족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수미씨와 가족처럼 지냈다. 이런 비보를 들어서 아침에 넋을 잃고 있었다라고 절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불암는 역시 안 오려고 했는데 운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아픈데는 없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씩씩하게 대답했었다.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고 흥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언니 편안히 가세요 언니 사랑했지 않고 울어주신 모든 분들 언니를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정말 언니 사랑했습니다. 라며 눈물을 속기도 했다. 이어 추도사를 전한 김회자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가셨는지 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저랑은 자매처럼 지냈다. 따뜻한 동생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바란다 라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영욱은 2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북녘 김수미에 보고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 유튜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너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일 전쯤 통화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다고 했다며 내가 한번 가볼까 물었더니 다 나았어. 괜찮아 하기에 나중에 보자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회상했다. 이제 그곳에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눈물도 없고 아픔의 고통도 없이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언니 사랑했어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배우 서유림이 시어머니이자 배우 김수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을 표하며 비통한 마음을 쏟아냈다. 서유림은 25일 스포트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도 뵙고 왔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저희도 경안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길게 통화할 정신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빈소에는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과 후배 배우들의 조문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우 김수미가 10월 25일 향년 75세로 별세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그녀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오전 8시쯤 서울성 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수미는 전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잠들었으나 아침 기척이 없어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에 아들은 곧벌호 110구에 신고했고 서울성 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수미는 1970년대부터 한국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배우로 그녀의 연기력과 카리스마는 수많은 작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TVN 스토이의 회장님 내 사람들과 최근에 막을 내린 창작 뮤지컬 친정엄마는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고인이 팬들과 소통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감정표현에 그치지 않고 관객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수미는 단순한 배우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인의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성격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수미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녀의 연기와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녀의 이름은 한국 연예계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김수미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언제나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매력은 어떤 역할이든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인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스크린에서의 깊이 있는 감정표현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유사는 단순히 작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의 전설로 남아 많은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었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며 애정 어린 추억을 나누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미의 삶은 많은 부정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꿈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감정은 그녀의 연기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인은 연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수미는 또한 그녀의 연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녀의 유머 감각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었고 이는 그녀가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녀가 남긴 작품을 통해 그녀의 기억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김수미의 고귀한 삶의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수미는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기와 삶이 남긴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러분도 김수미의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녀의 연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그 사랑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 슬픈 소식 속에서도 김수미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의 연기와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며 앞으로도 그녀의 이름과 작품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미의 빈자리는 결코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유산은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러분도 함께 그녀의 기억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사랑과 열정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